안녕하세요 기사 퍼스트 서희쌤입니다. 2024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핵심 기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의 첫 시험인 1회 시험의 합격률은 37%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이번 강의에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에서는 맵에 응시하신 분들의 답안을 토대로 이렇게 가답안을 작성하고요. 이 가답안을 바탕으로 채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시험에 작성하신 답안을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 부분 점수 등으로 채점하여 점수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총 20문항이 출제되고 한 문항당 5점으로 채점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21년 3회 시험에 출제된 싱글톤 패턴 문제가 응용되어 한 번 더 출제되었습니다. 싱글톤 패턴은 단 하나의 객체만 생성하여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인데요. 코드를 자세히 보면 자바오너 코드의 메인 함수부터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클래스 커넥션에 객체의 값을 저장을 하는데요. 저장하는 값은 클래스 커넥션의 get 메소드를 호출한 후 그 반환 값을 저장합니다. 그럼 클래스 커넥션의 ge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현재 get 메소드가 static 메소드이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클래스점 메소드 명을 사용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메소드를 실행하기 전에 커넥션 클래스의 변수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static 변수인데 커넥션 클래스가 데이터 타입인 객체 변수 inst를 null로 선언하였습니다. static 변수의 특징은 첫 번째 이 클래스가 메모리에 로드될 때 함께 로드되는 변수이고요. 따라서 코드를 실행하면서 이 클래스 커넥션의 객체 inst는 null로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null은 현재 사용하지 않은 객체이다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static 변수는 이렇게 한 번만 메모리에 생성되어서 그 공간을 계속 공유하는 변수입니다. 이 두 개의 특징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코드는 변수 카운트를 0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럼 메인함수에서 호출한 코드를 이어서 get 메소드를 실행하면요. if문입니다. 객체 inst가 null인가요? 라는 조건식이죠. 현재 객체 inst는 null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if문이 참이 되고요.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객체 inst의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커넥션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null값으로 선언되었던 즉 사용하지 않은 객체로 있었던 이 inst 객체를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return문이죠. 객체 inst를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반환을 해라가 됩니다. 결국 이 메인함수에서 이 메소드의 결과값이 객체 inst예요. 이 객체 inst를 커넥션 클래스의 conn1 객체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두 객체는 같은 객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이 객체의 count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따라서 커넥션 클래스의 count 메소드를 실행하면 count 값을 1 증가하라는 코드가 실행됩니다. 현재 1번 객체에 저장된 count 값은 0이기 때문에 0의 값을 1 증가하면 count는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종료하고 다음 코드도 실행하면 클래스 커넥션의 2번 객체에 이 값을 대입을 합니다. 클래스 커넥션의 get 메소드를 호출하죠. 따라서 get 메소드를 실행하면 if문이죠. inst 객체가 null인가요 입니다. 이제는 null이 아니죠. new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해 주었기 때문에 if문의 조건이 거짓이 되면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코드를 실행합니다. 객체 inst를 반환하는 코드를 실행하는 거죠. 따라서 객체 inst가 반환되면서 두 번째 객체도 inst 객체와 같은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객체의 count 메소드로 호출하기 때문에 count 값을 1 증가하라는 코드를 실행하면 현재 두 번째 객체의 count 값은 1이죠. 따라서 1에서 2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커넥션 클래스의 세 번째 객체를 선언하고 값은 get 메소드의 반환 값이죠. get 메소드에서 if문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 inst를 반환하면 객체 inst와 이 세 번째 객체도 똑같은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ounter 메소드를 실행하면 count 값을 1 증가하라는 코드가 실행되면서 세 번째 객체의 count 값은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첫 번째 객체의 count 메소드를 실행하면 count 값을 1 증가하라죠. 따라서 첫 번째 객체의 count 값은 3이기 때문에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드는 첫 번째 객체의 getCount 메소드를 호출해라입니다. 따라서 클래스 커넥션의 getCount 메소드를 호출하면 count 값을 반환하라입니다. 현재 이 함수를 호출한 첫 번째 객체의 count 값은 4죠. 따라서 반환하는 값은 4이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로 4를 반환하고요. 그 값을 출력하면 4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이 코드는 객체를 단 한 번만 생성하여서 그 객체를 계속 사용하는 싱글톤 패턴의 코드였습니다. 설쌤! 다음 C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변수 v1에 0을, v2에 35를, v3에 29를 저장하였습니다. 다음은 if문이죠.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사막연산자, 조건연산자인데요. 조건연산자는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v2를 반환하고 거짓일 경우에는 v1을 반환하는 연산식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보면 v1이 v2보다 큰가요?입니다. 현재 v1은 0이고 v2는 35이기 때문에 거짓이죠. 조건이 거짓이면 이 v1의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현재 v1은 0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연산자의 결과값이 0이 되고요. C 언어에서 0은 거짓을 의미하기 때문에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else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else문이 실행하는 문장은 shift 연산자입니다. v3에 v3를 2비트 왼쪽으로 shift한 값을 저장하면 되고요. 현재 v3에는 29가 저장이 되어 있죠. shift 연산자 비트 연산을 하기 위해서 29를 2진수로 변환하면 11101입니다. 그러면 이 11101을 2비트 왼쪽으로 shift하면 패딩 비트로 0이 채워져서 11101 0 0이 되는 거죠. 1을 10진수로 변환하면 116이 됩니다. 따라서 116이 v3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v2와 v3를 더한 값을 10진수 정수로 출력하면 됩니다. 현재 v2에는 35가 저장이 되어 있고 v3에는 116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값을 더해서 151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응집도의 종류를 보기해 주고 강한 응집도에서 약한 응집도 순서로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순서는 기능적, 교환적, 시간적, 우연적입니다. 응집도 순서 문제는 필기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점수를 획득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C언어 문제입니다. 배열에 저장된 문자열을 역순으로 저장한 후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설쌤! 다음 C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문자 배열 str을 선언하고 a, b, c, d, e, f, g, h까지 저장을 하였고요. 이 배열의 시작 주소는 10번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각 요소는 캐릭터, 문자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1바이트씩 할당되어 11번지, 12번지, 17번지까지 메모리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리고 18번지에는 문자열의 끝도 함께 저장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코드는 문자 포인터 변수 firstr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자 포인터 변수 endstr을 선언하였습니다. 둘 다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이 두 변수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fir 변수에 배열 str의 인덱스 0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인덱스 0의 주소 10번지를 fir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endstr에는 배열 str의 인덱스의 주소 값을 저장합니다. 그럼 인덱스를 보면 strl에는 이 배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죠. 현재 배열의 길이는 8이기 때문에 8-1을 해서 7입니다. 즉, 배열 str의 인덱스 0의 주소 값을 end 변수에 저장하게 되면 17번지가 end 변수에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와일문인데요. 와일문의 조건식을 보면 fir 값이 end 값보다 작나요입니다. 즉, fir 값이 end보다 더 작을 때에만 와일문을 실행하기 때문에 현재는 참이죠. 따라서 와일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는 첫 번째 코드는 변수 t의 fir str에 저장된 주소로 가서 그 값을 저장하는 코드를 진행합니다. 아스테리스크는 간접 참조 연산자이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의 값을 반환하죠. 따라서 메모리 주소 10번지의 그 값을 반환하면 a가 t에 저장되고요. 그 다음 코드는 endstr의 값을 fir str의 값으로 저장하라가 됩니다. 차근차근 보면 현재 endstr 변수에 저장된 메모리 주소는 17번지입니다. 따라서 17번지의 그 값 h를 fir str 10번지의 값으로 저장해라가 됩니다. 따라서 10번지에 저장되어 있었던 a는 h로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이제 t에 저장된 값 a를 endstr에 저장된 메모리 주소로 가서 그 값으로 변경하라가 됩니다. 따라서 t의 값 a를 17번지에 가서 그 값으로 변경해 주는 거죠. 결국 17번지에는 h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a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fir 변수를 한 칸 증가해라가 되고 그래서 10번지에서 11번지로 가게 되고요. end 변수는 한 칸 감소해서 17번지에서 16번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와일문을 한 번 반복하면 배열 str에는 10번지에는 h, 17번지에는 a가 저장되어 있고 나머지 값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값과 마지막 값을 스왑, 교환하게 된 거죠. 그럼 한 번 더 와일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와일문의 조건식을 보면 fir에는 11이 저장되어 있고 end에는 16이 저장되어 있으니 참이죠. 따라서 코드를 한 번 더 실행하면 fir 값 11번지로 가서 그 값을 t에 저장하라면 b가 t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코드는 endstr 현재 16번지죠. 16번지로 가서 그 값을 g를 firstr에 저장해라가 됩니다. 현재 fir의 주소는 11번지이기 때문에 11번지로 가서 그 값을 16번지에 저장된 값 g로 변경해라가 됩니다. 따라서 11번지는 b에서 g로 변경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t 값을 16번지의 값으로 변경해라가 되기 때문에 16번지의 값 g에서 t값 b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fir 값을 1 증가해 주고요. 12번지가 되고 end 값은 1 감소해서 15번지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반복이 끝나면 결국 h, g, b, a 순서로 저장되어 있고 이 중간의 값들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반복에서는 두 번째 값과 일곱 번째 값을 서로 스왑, 교환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와일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fir은 12고요. end는 15입니다. 조건의 참이니까 캐릭터 t의 12번지에 저장된 값 c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은 endstr 15번지에 저장된 값 f를 firstr 12번지에 저장된 값으로 변경해라가 되니까 12번지 값이 f로 변경이 됩니다. 즉 c에서 f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다음 tip 값 c를 endstr 15번지의 값으로 변경해라가 되니까 15번지의 값 f는 c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fir을 한 칸 이동하면 13번지가 되고요. endstr을 한 칸 이동하면 14번지가 됩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반복이 끝나면 배열 str에는 h, g, f, d, e, c, b, a가 저장되어 있고 이번 반복에서는 이 두 값을 스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요. 13과 14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에 참이면서 변수 t에는 13번지의 값 d를 저장하고요. 그럼 endstr 14번지의 값 e는 firstr 13번지의 값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이곳에 e가 저장되는 겁니다. 결국 d에서 e로 변경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tip 값 d를 endstr 14번지의 값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14번지의 값은 d가 됩니다. 그럼 14번지는 e에서 d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fir을 증가하면 14번지가 되고요. end 변수를 한 칸 감소하면 13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복이 끝났으면 결국 배열에는 hgfedcba 순서로 저장이 되고 이번 반복에서는 이 두 값을 스왑한 코드였네요. 그리고 한 번 더 와일문을 반복하면요. 이제는 와일문의 조건식에 맞지 않습니다. 즉 서로 이제 엇갈린 거예요. fir은 14번지에 있고 end는 13번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건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코드가 종료됩니다. 결국 이 와일문은 배열에 있는 모든 값을 스왑을 하면 종료가 되고요. 결국 배열 str에는 이 와일문에 의해 처음 저장된 값이 역순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일문의 다음 코드는 포문인데요. 포문의 구조를 보면 i는 1부터 시작을 하고 str len str 배열 str의 그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합니다. 그 길이는 8이기 때문에 i는 8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을 하고요. 증감식을 보면 i는 i 플러스 2씩 증가하여 이 포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실행하는 문장은요. 문자 형식으로 출력하는데 배열의 index i 값을 문자 형식으로 출력하면 됩니다. i는 1부터 시작을 하니까 i1의 값 g를 먼저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선두로 가서 i를 2 증가하면 i는 이제 1에서 3이 되죠. 따라서 조건에 만족하니까 이젠 str 3의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 선두로 가서 i를 2 증가하면 i는 5가 됩니다. 조건에 만족하니까 str 5의 값을 출력을 하고요. 다시 선두로 가서 i 값을 2 증가하고 조건에 만족하니까 index 7의 값을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i가 이제 9가 되면 i가 8보다 작나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포문이 종료됩니다. 결국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geca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설쌤! 다음 서브네팅 문제입니다. 1번부터 6번 중 136의 ip 주소가 주어지고 245에 들어갈 ip 주소를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면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갈 때 라우터를 통해 갑니다. 즉 1번 2번은 같은 동네 하나의 네트워크에 있고 3번 4번도 하나의 네트워크 5번 6번도 하나의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그럼 1번 주소가 주어졌을 때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이 2번 ip 주소를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2번 ip 주소를 구하는 방법은 1번 ip 주소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대표 주소인 네트워크 주소를 찾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주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주어진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엔드 연산을 수행해 주면 됩니다. 현재 주어진 ip는요. 192.168.35.3입니다.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0입니다. 왜냐하면 이 슬러쉬하고 24로 표기한 부분 이 24가 서브넷 마스크에서 1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즉 서브넷 마스크를 구할 때 1의 개수가 24개니까 왼쪽부터 1의 개수가 24개가 있고 남은 부분은 0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주소를 엔드 연산하기 위해서 ip 주소도 2진수로 변환해 주고요. 서브넷 마스크도 2진수로 변환해서 이 두 주소를 엔드 연산을 하면 엔드 연산은 두 값이 1인 경우에만 1을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다 0을 반환하기 때문에 엔드 연산의 결과 값은 11000-0000-0000-0000-0000-0000입니다. 결국 이 네트워크 주소를 10진수로 변환하면 192.168.35가 이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이 네트워크의 대표 주소가 192.168.35.0이 됩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는 호스트 ip 주소는 서브넷 마스크에서 숫자가 모두 0인 곳의 범위를 체크해서 ip를 하나씩 할당해 주면 되는데요. 먼저 이 호스트 아이디가 모두 0인 주소는 네트워크의 대표 주소로 예약된 주소이고 모두 1인 주소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예약된 주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할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0000-00001부터 할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01-10-11-100-101 이 순서로 쭉 할당하면 되고 지문에 주어진 3은 112ip 주소를 할당한 거죠. 그럼 지문에 이 이번에 들어갈 수 있는 ip 주소는 네트워크가 같은 192.168.35까지는 같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스트 아이디를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건데 보기에서 보면 192.168.3.5 하나 있고 192.168.3.5 두 개 있죠. 그래서 호스트 아이디를 보면 호스트 아이디가 모두 0인 경우는 네트워크 대표 주소로 사용되는 예약된 주소니까 사용할 수 없고 두 번째 호스트 아이디가 72는 0100-1000으로 할당하면 되기 때문에 192.168.35.72가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ip 주소였습니다. 다음은 3번 ip 주소를 보고 4번에 들어갈 ip 주소를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3번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end 연산해서 이 네트워크의 대표 주소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ip 주소를 이진수로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를 구하면 왼쪽으로부터 1의 개수가 22개 있죠. 그리고 나머지를 0으로 채워주면 255.255.252.0이 됩니다. 그러면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end 연산한 결과가 네트워크 주소이기 때문에 둘 다 1인 경우만 연산을 해주면 네트워크 주소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호스트 아이디는 이 비트를 일식 증가해가면서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0일부터 1 0 1 1 등으로 계속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네트워크 주소가 129.200.8.0이니까 이 네트워크의 대표 주소가 129.200.8.0입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 속하는 주소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호스트 주소가 모두 0이기 때문에 예약된 주소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는 호스트 아이디가 249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어서 이 4번에 들어갈 ip는 129.200.8.249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ip를 보고 5번에 들어갈 ip 주소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6번은 192.168.36.24죠. 따라서 이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엔드 연산을 해서 이 네트워크의 대표 주소를 구하겠습니다. ip 주소를 이진수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의 1의 개수가 24개이기 때문에 1의 개수를 24개 하고 나머지를 0으로 채우면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두 주소를 엔드 연산을 하면 결국 네트워크 주소는 192.168.36.0이 됩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주소가 192.168.36.0이 되고요. 그럼 보기에서 5번에 할당할 수 있는 ip를 찾으면 호스트 아이디가 모두 0이면 예약된 주소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없고 이 4구는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에 들어갈 수 있는 ip는 192.168.36.249입니다. 지금처럼 가짓수가 있는 문제는 부분 점수를 부여합니다. 가짓수가 3개인 경우 1개 맞추면 2점 2개 맞추면 3점 모두 다 맞추면 5점으로 채점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관련 문제입니다.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는데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한 종류로 링크 상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에 속하며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한 프로토콜은 OSPF입니다. OSPF 프로토콜은 링크 상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링크 상태 알고리즘이란 라우팅 정보, 경로 정보에 변화가 생길 경우 변화된 정보만 라우터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정보만 업데이트하면 돼서 네트워크 구성 시간도 짧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경로를 선택을 했는데 B로 가는 시간이 짧아진다고 하면 변화된 이 라우터 정보만 업데이트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B 경로로 가는 구성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라우팅 루프 현상도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우팅 루프 현상은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시간의 차이로 발생하여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수만하는 현상입니다. 이 라우팅 루프 현상도 잘 발생하지 않고 라우터를 거치는 경로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한 프로토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주어지고 정교화를 실행하였습니다. 정교화를 실행하기 전 이 테이블은 어떤 정교형인지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고객 아이디와 인터넷 강좌를 기본키로 정한 이 테이블을 살펴보면 먼저 모든 도메인이 원작값이어야 하는 1정교형을 만족합니다. 즉 모든 값이 단일값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중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1정교형을 만족하고 제2정교형을 만족하는지 완전 함수적 종속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함수적 종속 관계를 구해봅니다. 고객 아이디와 인터넷 강좌를 묶어서 담당 강사 번호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담당 강사 번호를 알면 인터넷 강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완전 함수적 종속이란 키가 아닌 속성 즉 담당 강사 번호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본키 속성을 둘 다 알아야만 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함수적 종속 관계가 맞습니다. 즉 키가 아닌 속성 담당 강사 번호가 기본키 그룹, 고객 아이디와 인터넷 강좌의 함수적 종속이기 때문에 완전 함수적 종속을 만족해서 제2정교형도 만족하는 테이블이고요. 그러면 제3정교형을 만족하는지, 이행적 함수적 종속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면 이행적 함수적 종속이란 A가 B의 함수적 종속이고 B가 C의 함수적 종속일 때 A와 C도 함수적 종속이다를 의미하는데요. 이 테이블에서는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행적 함수적 종속이 제거된 제3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인지를 묻습니다. 먼저 후보키의 특징은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결정자는 함수적 종속 관계에서 이 속성을 결정짓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현재 고객 아이디와 인터넷 강좌를 묶어서 후보키죠. 이 두 개를 묶었을 때 유일성을 만족하고요. 그리고 최소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기본키 그룹은 후보키가 맞으나 담당 강사 번호는 후보키 속성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일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테이블은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bcnf 정규형은 만족하지 못하는 테이블이고요. 앞 정규형 제3정규형까지만 만족하는 테이블인 거죠. 그럼 이제 이 3정규형 테이블에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도록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정규화를 진행하면 고객 아이디와 담당 강사 번호 테이블과 담당 강사 번호 인터넷 강좌 테이블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키가 아니었던 이 담당 강사 번호가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게 되는 후보키가 되어서 인터넷 강좌를 결정짓는 결정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정규화를 진행하기 전 이 테이블은 제3정규형 테이블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조인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문과 답안을 먼저 보면요. 두 릴레이션의 속성값을 비교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만 반환하는 조인은 세타 조인이고요. 조건이 정확하게 등호로 일치하는 결과를 반환하는 조인은 동등조인. 동등조인에서 조인에 참여한 속성이 두 번 나오지 않도록 중복된 속성을 제거한 결과를 반환하는 조인은 자연조인입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a, b 테이블을 조인한다고 할 때 공통되는 속성은 부서 아이디입니다. 그러면 이 부서 아이디가 같은 튜플에 대해 이너조인을 시행하면 이는 세타조인입니다. 두 릴레이션의 속성값을 비교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만 반환하는 세타조인의 종류에는 이 꼴 등호 연산자를 사용하는 동등조인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는 등호 말고도 부등호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등호 등호를 모두 포함하여 세타조인이고 등호로 비교하는 조인은 동등조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결과값은 테이블 a와 테이블 b의 모든 속성이 출력되기 때문에 조인한 속성 같은 속성이 두 번 중복되어 출력되는데요. 이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추럴 조인, 자연조인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연조인을 사용하면 공통되는 속성을 찾아서 조인해 주면서 그 속성을 한 번만 출력하는 연산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조인은 세타조인인데 그 조건 중 등호로 일치하는 결과를 반환하는 조인은 동등조인이고요. 이 동등조인에서 중복된 속성을 제거하려면 자연조인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외부조인과 세미조인이 있는데 외부조인은 조인된 테이블 사이에서 데이터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모두 포함한 결과를 반환하는 조인이고 세미조인은 자연조인 후에 한쪽 릴레이션의 튜플만 반환하는 조인입니다. 이 테이블에서 현재 이너조인, 내부조인을 하면요. 부서에 현재 DEG, 디자인 부서가 없기 때문에 내부조인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조인을 하게 되면 디자인 부서도 추가되어서 출력을 하게 되고요. 대신 없는 값은 null로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미조인은 이 자연조인에서 한쪽 속성의 값만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부서 아이디, 이름 아이디, A 테이블의 속성만 출력을 하고 B 테이블에 있는 속성은 출력하지 않는 조인입니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서 부재 횟수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LRU와 LFU 알고리즘이고요. 프레임의 수는 3개라고 합니다. 먼저 LRU 알고리즘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가장 최근에 사용한 페이지는 놔두고 가장 오래된 페이지를 교체해주면 되는데요. 페이지의 참조 순서에 맞게 프레임에 할당을 하면 첫 번째 1을 할당하면서 부재가 발생을 하고요. 이어서 2를 할당하면서 부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까지 할당하고 부재를 발생하고요. 다음 1을 참조하죠. 현재 프레임에 1이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참조하면 돼서 부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재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 4번 페이지를 참조한다고 할 때 현재 프레임에 없죠. 따라서 프레임 교체가 일어나야 하는데 교체되는 페이지는 가장 오래전에 참조된 이 3번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3번 페이지와 교체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1번 페이지는 프레임에 있으니 참조할 수 있고요. 2번 페이지도 프레임에 있으니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페이지를 참조할 때 참조할 수 없죠. 따라서 가장 오래된 페이지 4번 페이지를 교체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7번 페이지입니다. 7번 페이지도 현재 프레임에 없기 때문에 교체하면 되는데 가장 오래된 프레임인 1번 프레임과 교체해주면 됩니다. 결국 발생하는 부재 횟수는 6개죠. 그 다음 LFU 보겠습니다. LFU 알고리즘은 가장 적게 사용된 페이지를 교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사용된 빈도를 체크하고 그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프레임에 1번을 넣고 부재 발생, 1번, 2번 부재 발생, 1번, 2번, 3번 부재를 발생시키죠. 다음 1번 페이지는 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부재를 발생하지 않고 참조할 수 있고요. 2번 페이지도 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부재를 발생하지 않고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페이지는 프레임에 없어서 교체를 해주어야 하죠. 현재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는 3번 페이지이기 때문에 부재를 발생시키고 3번 페이지와 교체해줍니다. 그리고 1번 페이지는 있어서 부재 발생하지 않고요. 2번 페이지도 있어서 부재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페이지는 프레임에 없기 때문에 부재를 발생시켜야 하죠. 현재 빈도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는 4번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부재가 발생하면서 4번 페이지와 교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7번 페이지도 현재 프레임에 없어서 교체를 해주어야 하면 사용 빈도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는 5번 페이지이기 때문에 5번 페이지와 교체해주고 부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LFU 알고리즘의 부재 횟수도 6입니다. 다음은 자바 언어로 구현한 프로그램에 코드의 실행 순서를 중복 없이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실행 순서가 있는 주석을 먼저 보면 첫 번째 클래스1의 생성자의 1번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클래스1의 getarea 메소드의 2번이 있습니다. 다음 3번도 클래스2의 생성자의 3번이 있고요. 4번은 클래스2의 메소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메인 메소드에 있고요. 그리고 이 메인 메소드가 실행하는 코드의 순서대로 6번, 7번이 있습니다. 코드는 메인 메소드부터 실행합니다. 실제 시험에는 이 5번은 주어지고요. 남은 순서를 채우는 방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메인 메소드의 코드 6번을 이어서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는 문장은 클래스2의 객체1을 생성하는 문장입니다.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면 생성자가 반드시 실행되기 때문에 클래스2의 생성자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성자에 전달하는 값은 10이고요. 따라서 메개변소 x의 10이 저장되고 실행하는 문장은 슈퍼,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부모 클래스, 클래스1이죠. 그러면 클래스1의 생성자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 생성자에 전달하는 값은 10과 10이기 때문에 메개변소의 순서대로 10, 10을 저장할게요. 그리고 실행하는 코드는 dis.x의 x값을 저장하고 dis.y의 y값을 저장합니다. 이 코드를 모두 실행했으면 이 생성자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도 모두 실행했으니 이 생성자를 호출한 메인 메소드로 돌아가서 다음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 코드는 출력함수죠. 객체원의 getArea 메소드를 호출한 후 그 반환값을 출력합니다. 현재 getArea 메소드에 전달하는 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getArea 메소드 중 매개변수가 없는 이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이 getArea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행하는 코드는 x 곱하기 y값을 호출한 곳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10 곱하기 10, 100을 호출한 곳으로 반환하게 되면서 이 코드는 100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코드의 실행 순서의 정답은 563172가 됩니다. 시언어 코드의 결과를 출력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문제 오류로 전원 정답 처리된 문제인데요. 문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테스트 0이 함수에서 sinpov 함수를 호출하는데 sinpov 함수에 리턴문이 없이 출제되었습니다. 반환형을 더블형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실수 값을 반환하는 리턴문이 원래 있어야 하는데 이 함수를 호출을 해도 반환 문, 리턴문이 없으므로 반환하는 값이 없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 오류로 전원 정답 처리되었는데요. 이번 풀이에서는 이 리턴문을 추가해서 정상 동작하는 코드로 변경하여 코드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설쌤! 다음은 복리 알고리즘 문제가 시언어로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시언어의 구조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조체 myacc가 있습니다. 구조체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묶음입니다. 정수형 변수 accnum과 실수형 변수 bal을 묶어서 구조체 myacc로 선언하였습니다. 다음은 cob 함수가 있고요. 다음은 init acc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est01 함수와 test02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 코드를 실행하면 구조체 myacc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myacc 변수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럼 이 구조체 변수는 accnum과 bal을 저장할 수 있는 이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init acc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3개가 있죠. 첫 번째 매개 변수는 구조체 myacc 타입을 변수 acc에 저장하는 데 포인터로 받습니다. 즉 주소로 저장을 하고요. 다음은 정수형 변수 x와 실수형 변수 y가 있습니다. 그럼 메인 함수에서 전달하는 값을 이 매개 변수에 모두 저장을 하면 첫 번째 구조체 변수 myacc의 주소 값을 전달합니다. myacc의 주소 값은 이 구조체의 시작 주소인데요. 이 구조체가 10번지부터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전달하는 값은 10번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수형 변수 x에는 9981을 저장하고 그 다음 실수형 변수 y에는 2200.0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실행하면 acc 화살표 연산자 accnum입니다. 화살표 연산자는 구조체 포인터 변수가 구조체 멤버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즉 메인 함수에서 선언한 이 구조체 myacc의 10번지를 전달받았죠. 그럼 이 구조체 acc는 10번지에 저장된 이 구조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accnum 변수에다가 x값 9981을 저장하는 거고요. 구조체 acc 즉 10번지에 저장된 구조체의 bal 값에 y를 저장하니깐 bal 변수에는 2200.0이 저장되는 겁니다. 결국 이 함수는 구조체 acc를 초기화하는 함수였고요. 이제 함수를 종료하고 함수를 호출한 메인 함수로 돌아가서 다음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코드는 테스트 0일 함수를 호출하는 데 전달하는 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테스트 0일 함수도 매개 변수를 함께 확인하면 구조체 myacc의 타입을 가지는 구조체 포인터 변수 acc를 선언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전달하는 값은 메인 함수에서 선언한 이 myacc의 주소 값을 전달하죠. 시작 주소를 10번지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10번지를 전달해서 acc에는 10번지에 저장된 구조체 저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달하는 값은 100.0이죠. 이 값은 실수형 변수 en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행하는 코드는 if문인데요.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end 연산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참을 반환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en이 0보다 큰가요? 100이 0보다 크니까 참이고 두 번째 조건 en, 100이 acc의 bal 값보다 작나요입니다. 현재 lcc에는 10번지에 저장된 구조체 myacc가 저장되어 있고 따라서 myacc의 bal 값 2200이죠. 100이 2200보다 작나요라는 조건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이 만족합니다. 따라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 문장은 acc 화살표 연산자 bal에 acc 화살표 연산자 bal 빼기 en 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10번지에 저장된 구조체의 bal 값은 2200.0이고요. 빼기 en은 100.0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2100.0의 값을 acc bal에 저장을 하는 거죠. 즉 10번지에 저장된 구조체에서 bal 값을 2100으로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if문을 모두 실행하면 test01 함수도 종료되는 거고요. 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메인 함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코드는 test02 함수를 호출합니다. 전달하는 값은 구조체의 시작 주소죠. 10번지였기 때문에 10번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est02의 매개변수 acc도 10번지에 저장된 구조체 myacc가 저장되어 있고요. 실행하는 문장은 acc의 bal 값에 이 값을 저장하는데 저장하는 값은 현재 acc의 bal 값은 2100이었죠. 2100 곱하기 이 함수를 호출한 후 그 반환 값을 저장합니다.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함수에 전달하는 값은 0.1과 3이기 때문에 매개변수의 순서대로 0.1과 3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실행하면 먼저 실수형 변수 아래 1.0을 저장을 했고요. 다음은 포문입니다. i는 0부터 2열 3보다 작을 때까지 이 포문을 반복 실행하는데 디버깅표와 함께 보면요. i는 0부터 2열 3보다 작을 때까지 참이니까 이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변수 아래 이 값을 저장하는데 계산을 하면 현재 r은 1.0이죠. 따라서 1.0 곱하기 1.0 더하기 베이스 값은 0.1이기 때문에 0.1을 해서 계산을 하면 1.1이 됩니다. 그럼 이 1.1을 아래 먼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선두로 가서 i를 1 증가하면 i는 1이 되고 조건에 만족하니까 한 번 더 이 값을 계산하면 이제 r값 1.1 곱하기 1.0 더하기 0.1을 하면 1.21이 됩니다. 이 값이 이제 r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다음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2가 되고 조건에 만족하니까 한 번 더 문장을 실행하겠습니다. 현재 r값 곱하기 1.0 더하기 0.1을 하면 1.331이 됩니다. 이제 r에는 1.331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3이 되는데 i가 3일 때는 포문의 조건식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포문이 종료됩니다. 포문이 종료되면 다음 코드는 r값을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반환하라가 됩니다. 현재 r값은 1.331이기 때문에 이 값을 함수를 호출한 고신 이 테스트 0이 함수로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테스트 0이 함수의 문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2100이었고요. 곱하기 1.331을 하면 2795.1이 이 구조체의 bal 값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0이 함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조체 myacc의 bal 값이 2795.1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메인 함수의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출력함수입니다. 출력하는 값을 보면요. perdy 서식 문자열을 만나면 콤마디 다음 값을 십진수 정수 형식으로 출력하죠. 구조체 myacc의 accnum 값 9881이죠. 9881을 먼저 십진수 정수 형식으로 출력하고 and 문자열은 그대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서식 문자열을 만나면 다음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하죠. 구조체 myacc의 bal 값 이 값을 출력을 하는데 서식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수점은 두 자리까지 출력을 헤라가 되기 때문에 2795.1까지 출력을 하고 소수점을 두 자리로 0을 붙여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9981 and 2795.10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리턴 0을 실행하면서 프로그램을 정상 종료하는 코드였습니다. 이 코드는 동리 알고리즘 코드인데요. accnum은 계좌번호로 해석할 수 있고 bal, 밸런스는 계좌의 잔액인데 그 잔액에 2200원을 먼저 넣었고 다음 테스트 0일 함수를 실행하면서 100원을 뺐어요. 그래서 이체 2100원이 남았는데 이 2100원을 총 3년 동안 예금을 하는데 연 0.1%씩 이자를 주는 복리 예금이라고 합시다. 복리는 원금과 원금에서 생기는 이자를 더한 합계가 다음 기간에 원금으로 되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간단히 보면 원금 2100원에서 이자 0.1% 210원이 붙으면 2310원이죠. 따라서 1년을 예금하면 2310원이 되고요. 그럼 다음 2년차의 이자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2310원의 0.1%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이번에 원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값을 더하면 2541원이죠. 따라서 2년을 예금하면 2541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차의 원금은 2541원이고요. 이 원금에서 이자 0.1%를 계산하면 254.1이 됩니다. 결국 3년을 예금하면 2년차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 2795.1원이 되는 방식인 겁니다. 이 복리 알고리즘 코드를 이 함수를 통해서 구현한 코드입니다. 설쌤! 파이썬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리스트 A가 있고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을 순서대로 저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변수 str01이 있고 s를 저장하였네요. 다음은 포문입니다. 개선된 포문으로 리스트 A의 값을 순서대로 i에 저장하면서 이 포문을 실행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디버깅표와 함께 보면요. 현재 str01에는 s가 저장되어 있고 포문을 실행하면 리스트 A의 첫 번째 값 서울이라는 문자열이 i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포문을 실행하죠. 변수 str01의 값을 저장하는데 저장하는 값은 str01 더하기 i의 인덱스 1 값입니다. 현재 문자열 i에는 서울이 저장되어 있고 그 인덱스 1에는 e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i의 인덱스 1 값은 e가 되고요. 그러면 이 두 문자를 이어서 str01에 저장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연산자는 문자열을 이어주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str01 값과 i의 인덱스 e 값을 이어서 str01에 저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선두로 돌아가서 다음 요소 경기를 변수 i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드를 실행해주면 되는데요. 현재 str01의 값은 se고 인덱스 1의 값은 y죠. 문자열 경기에서 인덱스 1의 값은 y이기 때문에 두 문자열을 이어주면 sey가 저장이 되고요. 선두로 가서 다음 문자열 인천을 i에 저장하고 그리고 코드를 실행하면 현재 str01의 값 sey에서 인덱스 1의 값은 이제 n입니다. 따라서 n을 이어붙여주면 이 값이 되고요. 그다음 선두로 가서 대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인덱스 1의 값은 a죠. 따라서 문자열을 이어붙여주고요. 그다음 대구를 넣어주고 인덱스 1이죠. 인덱스 1의 값은 a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자열 seyna에서 a를 이어붙여줍니다. 그다음 문자열은 부산이죠. 부산에서 인덱스 1의 값은 u이기 때문에 현재 str01에 저장된 값에서 u를 붙여서 str01에 저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두로 갔을 때 더 이상 리스트에 값이 없죠. 그럼 이렇게 포문이 종료되는 겁니다. 포문이 종료되면 str01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이 포문에 의해 저장된 이 문자열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이번 문제는 리스트에 저장된 문자열의 인덱스 1의 값을 이어서 출력하는 문제였고요. 예전 기출에서는 문자열 인덱스 0의 저장된 값을 이어서 출력되는 문제가 출제된 적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 번 기출된 적 있는 코드는 직접 풀어보셔서 코드의 흐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SQL문의 출력 결과를 표로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서브커리문인데요. 서브커리부터 보면 r2 테이블에서 d속성의 값이 k인 c속성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d속성이 k인 c속성을 검색하면 xy가 검색이 되죠. 그러면 서브커리 결과값이고요. 그럼 메인 퀄이를 보면 r1 테이블에서 c가 서브커리 결과값인 즉 c속성의 값이 xy인 b속성을 검색해 주면 됩니다. 그럼 r1 테이블에서 c속성의 값이 xy인 이 속성의 b를 검색을 하는 거니까 속성 b의 값은 a, b가 표로 출력됩니다. 실제 DBMS의 결과는 속성명과 그 값이 표 형태로 출력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테스트 커버리지 관련 용어 문제입니다. 키워드는 개별 조건식이 전체 조건식 결과에 영향을 주는 조건 조합을 찾아서 커버리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변형 조건 결정 커버리지인데요. 조건 1과 조건 2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개별 조건식이 전체 조건식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를 찾으면 조건 1이 참인 상황에서 조건 2가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죠. 즉 조건 2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 조건식의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이 테스트 케이스 1, 2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조건 2가 참인 상황에서 조건 1이 참이면 전체 조건 참, 조건 1이 거짓이면 전체 조건 거짓이죠. 조건 1의 참과 거짓에 따라서 전체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케이스 3도 추가로 테스트 케이스로 넣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케이스를 보면요. 둘 다 조건이 거짓일 때 전체 조건은 거짓입니다. 이때 조건 1을 참으로 바꾼다고 해도 그 결과는 거짓이죠. 따라서 전체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만약 이 경우에 조건 1을 참으로 바꾼다고 해도 전체 조건식은 거짓입니다. 따라서 전체 조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 테스트 케이스는 측정해서 제외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개별 조건식이 전체 조건식에 영향을 주는 테스트 케이스만 골라서 테스트하는 것을 변형조건결정커버리지라고 합니다. 보안용어 문제 보겠습니다. 불법적인 해킹에 사용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의 모음은 루트킷입니다. 루트, 가장 최상위 관리자의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키트, 도구 모음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다음 보안용어가 한 문제 더 출제되었는데요. 특정 기업이나 조직 네트워크의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가하는 공격은 apt가 정답입니다. 지능형 지속 공격이고요. 이 두 문제 모두 보기가 영문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된 기출 용어는 영문까지 꼭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바 언어에서 상속 오버라이딩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출력 결과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함께 보면요. 먼저 코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클래스1이 있고 그 클래스1을 상속받는 클래스2가 있습니다. 먼저 클래스1의 변수에는 a와 b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클래스1의 객체는 이 a, b 변수를 반드시 가지는 거고요. 이 클래스2에도 po라는 변수가 있죠. 따라서 클래스2의 객체는 이 po 변수를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메인 메소드부터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래스2의 객체 a를 생성하죠. 따라서 객체를 생성하면 반드시 실행되는 이 생성자가 실행됩니다. 전달하는 값은 10이고요. 따라서 매개변수 i에 10이 저장되고 실행하는 문장은 슈퍼입니다. 이 슈퍼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 클래스1의 생성자를 실행하겠습니다. 전달하는 값은 i값과 i값 플러스 1, 11을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개변수의 순서대로 저장이 되고요. 실행하는 문장은 dis.a의 a값을 저장합니다. dis는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현재 객체는 a죠. 따라서 a 객체 자기 자신의 a값에다가 즉 객체 변수를 의미하고요. 그곳에 이제 a값을 넣는데 이 a값을 단독으로 사용하면 변수 사용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 자신 블록 내에 있는 이 매개변수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결국 매개변수 값 10을 객체 변수 a에다가 대입을 하라는 코드입니다. 그럼 다음 코드도 볼게요. dis.b 객체 a의 변수 b에다가 매개변수 값 11을 저장해라가 됩니다. b도 마찬가지로 매개변수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11이 사용이 되고요. dis.b는 객체의 b를 의미하기 때문에 객체 변수 b를 의미합니다. 결국 객체 변수 b에 11이 저장되는 거죠. 이렇게 생성자를 모두 실행했으면 자식 생성자로 돌아가고요. 자식 생성자도 모두 실행했으니 메인 메소드로 돌아갑니다. 다음 코드는 객체 a의 객피 메소드를 호출한 후 반환값을 출력합니다. 객체 a의 객피 메소드를 보면요. 현재 부모 클래스에도 있고 자식 클래스에도 있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이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면 이는 오버라이딩 메소드라고 합니다. 오버라이딩 메소드는 부모 클래스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객피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오버라이딩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 메소드가 실행하는 문장은 po 곱하기 po 값을 반환합니다. 현재 객체 a의 po 값은 3이죠. 3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3은 9입니다. 따라서 9를 함수로 호출한 곳으로 반환하고 그 값을 출력하면 9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SQL문의 출력 결과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SQL문을 풀이하면 테이블 1에서 emp no가 100보다 크고 그리고 sal 값은 3000보다 이상인 튜플을 먼저 찾아주고요. 또는 emp no가 200인 튜플을 찾아주면 됩니다. 먼저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을 보면 emp no가 100보다는 커야 하고 sal 값은 3000 이상이 여야 하니까 이 튜플이 해당됩니다. 또는 emp no가 200인 값을 보면 emp no가 200인 값이 있죠. 똑같이 이 튜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웨어절까지의 결과는 이 튜플이 반환이 되고 셀렉트문에서 그 튜플의 개수를 검색하는 카운트문을 실행하기 때문에 튜플의 개수는 1개입니다. 따라서 1이 출력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키워드는 상세화된 서브클래스를 정의하지 않고도 서로 관련성 있거나 독립적인 여러 개체의 군을 생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패턴으로 키트라고 불리는 패턴은 추상 팩토리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구성하는 키보드 객체, 마우스 객체, 모니터 객체가 있을 때 삼성 제품으로 다 구성할 수도 있고 애플 제품으로도 다 구성할 수가 있죠. 이때 삼성 제품, 삼성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와 같이 각각 객체를 구성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객체를 묶어서 삼성 컴퓨터 모음으로 지정해서 실제 사용할 때는 이 삼성 컴퓨터 모음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이후 애플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객체 하나하나를 애플로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애플 컴퓨터 모음이라는 객체 집합을 생성한 다음 삼성에서 애플 컴퓨터 모음을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 시저암호 알고리즘 문제가 시언어로 출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설쌤! 이번에 출제된 코드는 시저암호 알고리즘, 카이사르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문자를 일정한 거리만큼 밀어서 평문을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를 전달할 때 5칸만큼 밀어서 암호화하는 시저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A는 B로 암호화 되어서 전달되는 거죠. 만약 YB라는 문자열을 전달한다면 Y는 5칸 밀어서 C로, B는 5칸 밀어서 F로 즉 CF가 전달되는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한 것이 이번 시험에 출제되었는데요. 코드의 구조를 보면 isUpper이라는 함수가 있고 isLower이라는 함수가 있고 isNu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변수로 선언된 문자배열 str에는 itIsAte이 저장되어 있네요. 전역변수는 함수 바깥에 선언되어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메인 함수입니다. 그럼 메인 함수부터 코드를 실행하면 i의 0을 저장하였고요. 그리고 while문입니다. while문이 이 코드의 핵심인데 핵심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수 ch에 먼저 stri, 즉 배열 str에 인덱스 0의 값인 i를 먼저 저장합니다. 현재 ch는 대문자 i입니다. 그리고 if문을 실행하는데요. if문의 조건식은 ch가 대문자 a보다 크거나 같은가 그리고 ch가 대문자 z보다 작거나 같은가요입니다. 시언어에서 문자는 아스키 코드표에 맞춰서 연산할 수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표에서 대문자 a는 65고요. 대문자 z는 90입니다. 결국 이 ch는 65보다는 크거나 같고 9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는 조건인데요.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65와 90 사이의 값, 즉 문자 ch는 대문자인 경우에만 이 조건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조건에 만족하면 isAppl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요. 만약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 else if문을 실행하게 되는데 else if문의 조건은 이제 ch가 소문자 a보다는 크거나 같고 소문자 z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가 조건입니다. 즉 소문자 a 97보다는 크거나 같고 소문자 z 122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는 이 ch가 소문자인 경우이죠. 이 경우에는 이제 isRowal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조건에도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 else if문을 실행하는데 이번에 조건은 0, 즉 48보다는 크거나 같고 9, 57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 즉 이 ch가 숫자인 경우에 이 조건에 만족하게 됩니다. 이때는 isNum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그럼 코드를 다시 보면 결국 ch에는 대문자 i가 현재 저장되어 있죠. 따라서 if문의 조건식 ch가 대문자인 가요에 만족하게 되면서 isApple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함수를 실행하면서 전달하는 값은 배열 str의 index 0의 그 주소 값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배열 str의 시작 주소가 10번지라고 하면 str 0의 주소 10을 isApple 함수에 전달하는 거죠. 그럼 포인터 str에는 10번지가 저장됩니다. 그럼 이 함수가 실행하는 코드는 이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보면 먼저 괄호부터 실행하겠습니다. str에 저장된 10번지에 저장된 그 값을 가져옵니다. i죠. 즉 대문자 i에서 대문자 a를 빼보겠습니다. 대문자 i, 73에서 대문자 a, 65를 빼죠. 그러면 8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8이고요. 8에서 5를 더하면 13이 됩니다. 13을 26으로 나눈 그 나머지의 값은 그대로 13이죠. 거기에 더하기 a 값을 한 번 더 더하면 13 더하기 a 값, 65를 해서 78이 되는 겁니다. 즉 아스키 코드에서 78을 찾으면 n이죠. 결국 이 n의 값을 10번지의 값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공식을 통해서 i 값을 일정 거리만큼 밀어서 n으로 암호화하는 건데요. 공식을 한 번 더 살펴보면 a 값을 기준으로 문자 i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구하기 위해서 i에서 마이너스 a를 해줍니다. 즉 현재 8칸 떨어져 있고요. 여기서 플러스 5를 해주는 거죠. 암호문은 5칸 이동한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6을 나눈 그 나머지 값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문자 i에서 z의 범위에서 순환되어 암호문이 만들어져야 하니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x에서 5를 더했을 때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순환되어서 b로 암호문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를 더해주는 건 현재 암호문은 n이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는 13이 되죠. 왜냐하면 이 기준점을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n의 값은 13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스키 코드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0에서 65를 더해주어야 각 값이 대응이 되죠. 따라서 기준점 a 값을 한 번 더 더해줘서 n값 78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isUpper 함수는 ch 값이 대문자인 경우에 5칸 이동해서 문자를 암호화하라는 코드가 됩니다. 그럼 결국 10번지에 저장되어 있던 i 값은 5칸 이동해서 n으로 암호문이 저장되는 거죠. 이렇게 10번지의 값에 i를 저장을 했으면 isUpper 함수가 종료되고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가서 if문이 종료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i 값을 1 증가하라는 코드입니다. i는 1 증가하니 0에서 이제 1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while문을 반복하게 되면 str index 1의 값 t를 ch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ch가 이제 t인 경우에는 if문을 실행하면 대문자인가요? 아니죠. 따라서 그 다음 else if문 소문자인가요? 라는 조건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else if문이 실행되면서 isUpper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str index 1의 그 주소 값을 전달하기 때문에 11번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isUpper 함수의 11번지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코드의 공식은 똑같습니다. 소문자 a를 기준점으로 한 다음 10칸을 밀어라라는 연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소문자도 총 26개가 있으니 a에서 z 범위에서 암호화하기 위해서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 주고요. 이렇게 계산한 다음 아스키 코드표에 대응하기 위해서 플러스 소문자 a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t를 한번 암호화해 볼게요. 현재 t는 116이고 a는 97입니다. 그러면 t값 116에서 97을 빼고 더하기 10을 하면 소문자 t는 소문자 a로부터 19칸이 떨어져 있고 거기서 10칸 밀어라가 되면 29칸이 됩니다. 그럼 결국 t에서 10칸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는 건데 지금 소문자 범위를 벗어나죠. 따라서 나머지 연산자 26을 이용해서 소문자 범위를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연산자 26을 하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3이기 때문에 이 결과 값이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값 97을 더해주면 100이 이 결과 값인데요. 아스키 코드 100번지에 저장된 값은 d가 됩니다. 즉 t에서 10칸 떨어진 곳은 이 범위를 벗어난 곳이 아니라 순환에서 97, 98, 99로 이어지기 때문에 d값이 암호화된 문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소문자 d를 str에 저장된 주소 11번지로 가서 그 값을 d로 변경해주는 코드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 ch가 숫자인 경우를 보면 isNum 함수를 실행하는 거고요. 숫자 0을 기준점으로 잡은 후 3칸을 이동해서 암호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0에서 9까지는 총 10개니까 그 범위를 맞추기 위해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아스키 코드표에 대응하기 위해서 플러스 0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럼 디버깅표와 함께 와일문의 실행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단 i는 0부터 시작할 때 ch에는 0의 값 i가 저장되죠. 그럼 대문자이기 때문에 호출되는 함수는 isApple 함수가 호출됩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값은 인덱스 0의 주소값이죠. 따라서 10번지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isApple 함수는 5칸 이동하는 함수로 같이 확인을 했으니까 i를 5칸 이동하면 n이 10번지에 저장되게 되고요. 그 다음 i값을 1 증가하면 i는 이제 1이 되고 ch에는 t값이 저장됩니다. 소문자 t이기 때문에 isRowal 함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는 값은 인덱스 1의 주소값이기 때문에 11번지가 전달되는 거고요. isRowal 함수는 10칸 이동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t를 10칸 이동하면 11번지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i값을 증가하면 i는 이제 2가 되고요. 따라서 인덱스 2의 값을 ch에 저장하며 공백이 저장됩니다. 공백은 if, else if, else if 이 세 개의 조건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식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i를 1 증가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i는 2에서 3이 됩니다. 그럼 i가 3이 되면 ch에는 인덱스 3의 값 i를 저장하게 되고요. 소문자 i이기 때문에 isRowal 함수를 실행하죠. 그리고 전달하는 값은 인덱스 3의 주소값 13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isRowal 함수는 10칸을 이동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i를 10칸 이동하면 s로 암호화 되어서 13번지에 저장되고요. 다시 i값을 1 증가하면 i는 이제 4가 되는 거죠. i가 4일 때에는 ch에 s가 저장이 되고 소문자이기 때문에 isRowal 함수가 호출됩니다. 전달하는 값은 14번지가 전달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소문자는 10칸 이동해서 암호화하기 때문에 s는 c로 암호화 되어서 14번지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i를 1 증가하면 i는 5가 되고 i가 5일 때는 공백이죠. 따라서 ch에는 공백이 저장되면 조건식 3개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니까 i를 바로 1 증가하게 되는 거죠. 공백은 그대로 공백이 저장되는 겁니다. 그럼 i가 6이 되면 이제 숫자 8을 ch에 저장하게 되네요. 숫자일 때는 이 마지막 else if문이 실행이 되죠. 따라서 isNum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값은 인덱스 6의 주소니까 16을 전달하게 되고 숫자인 경우는 3칸을 이동하라는 코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8을 3칸 이동하면 1이 됩니다. 이 1을 16번지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i를 증가하면 i는 7이 되는데 i가 7인 경우에는 if문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trl에는 배열 str의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배열 strl의 길이는 현재 7이죠. 따라서 i는 7보다 작을 때까지만 실행되어서 현재 7인 경우에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while문이 종료되는 거죠. 결국 while문을 모두 실행하면 배열 str에는 암호문 ndsc1이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while문 다음 코드는 출력함수죠. 배열 str의 값을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ndsc1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결국 이 출력 결과는 it is 8이라는 문자열을 시저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암호화된 문자열이 됩니다. 설쌤! 이번 시험에서도 프로그래밍 코드 문제는 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포인터 문제와 오버라이딩 등 이런 빈출 문법은 코드의 흐름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고요. shift 연산자 기본 문법부터 포인터 등 응용 문법까지 모두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ql문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행 결과, 빈칸 채우기, 전체 작성 유형 3가지로 출제되고 있고요. 이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이해 위주로 학습해 주세요. 그리고 실행 결과를 표 형태로 작성하는 문제도 함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작성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펜으로 직접 작성하시면서 문법을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어 문제는 단답형 용어 문제와 영문 보기 문제로 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학습하실 때 키워드 위주로 용어를 암기하셔서 지문에서 최대한 이 키워드를 찾아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출 용어는 영문도 함께 학습해 주셔서 영문 보기 문제에 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실기시험에는 1, 2와 같이 가짓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짓수에 부분 점수를 할당하고 있으니 꼭 답안을 모두 채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에서 제공하는 퀴즈렛 용어집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 예상 문제집 자료를 참고하셔서 시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핵심 기출 풀이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